오늘 본문은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이어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아마 새벽부터 시작된 일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19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리마데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매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찍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가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매장되시기까지 시간이 너무 촛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마 안식일을 마치고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무덤에 왔더니 벌써 어떻게 되어있어요? 돌이 굴려져 있죠 이게 뭐 한두 사람으로 될 일이 아닌데 어쨌든 돌이 굴려져 있고 이미 그래가지고 급히 베드로하고 이제 여기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잖아요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제 말을 했죠 돌이 굴러갔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막 둘이 다름질을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이 둘이 단순히 속도를 맞춰서 러닝크루처럼 이렇게 달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둘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더 빨리 도착을 했죠 그래서 힘껏 달리기 위해서 도착을 했는데 이제 본문 7절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쌓던 대로 놓여있더라 예수님을 쌓던 대로 놓여있더라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그 세마포 린넨 그러니까 이제 마의 종류잖아요 그 모시를 만드는 그런 종류로 이제 똘똘똘 이렇게 마른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쌓던 대로 놓여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개가 탈피를 하지 않습니까? 탈피를 하면 어떻게 되어있죠?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게 속만 빠져나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았는데 여러분 이게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을 마르고 이제 알코올 같은 걸로 우선 예수님의 이제 그 몸을 닦잖아요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부패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 몸에 바른 다음에 세마포를 둘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액체가 세마포의 그거를 흡수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흡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붙어버리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게 굳습니다 굳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시체가 지금 차갑게 식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딱딱하게 굳죠 그래서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은 건데 몸은 말고 문제는 어떻게 돼 있더라? 똘똘똘 말아져 있는 건 분명히 모양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안에 있는 몸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빼가도 저렇게 저것만 쏙 빼갔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훔쳐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통째로 들고 갔어야 돼요 그걸 언제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놓고 그 몸만 빼갑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면서 이게 비상식적인 일인 겁니다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기에도 분명히 죽은 자가 이렇게 했는데 눈을 떴으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자기들이 봤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도 이게 어떻게 저게 저렇게 돼 있지? 어떻게 저 알맹이만 이렇게 쏙 없지? 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고 외치고 다니기 시작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다 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데 그냥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19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남아있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집에 가버리고 남아있어가지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렇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24장인가요? 거기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그 걸은 거리가 이스라엘 지리적으로 따져보면 한 11km 돼요 그러면 11km는 한 3시간을 걸어야 되잖아요 평균 남자 속도로 3시간을 걸어가면서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 단임 목사님하고 3시간을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박한수 목사님인 줄 몰라 분명히 유튜브에서 맨날 봤는데 맨날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단임 목사님인 걸 모르는 거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막달라마리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어? 라삐요? 이렇게 어? 나의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하고 딱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8절에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봤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랑 요한은 주를 못 봤잖아요 빈무덤만 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마리아는 내가 주를 봤다 야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전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날 저녁에 이건 새벽의 일이고요 저녁에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문을 잠가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잡힐까 봐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다음에 맹세하고 부인했죠 그 다음에 맞으면 어떻게 부인하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나는 완전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완전히 선긋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왜냐하면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려버릴 수도 있고 로마 당국한테 반역자라고 찍히면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제국을 벗어나서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두려워서 흩어져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봤다는 게 이제 알려지니까 제자들 몇 명이 모인 겁니다 보면요 분명히 그거를 거의 모든 제자한테 알렸을 거거든요 특별하게 지방에 가 있던 그런 애들 아니면 근데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도마 같은 사람은 또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일부가 이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닫았다 이게 이제 문을 닫았다는 게 우리 저기 방문 닫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잠가 놨다는 거예요 잠가 놓고 자기네끼리 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지금 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꿩 아시죠? 꿩 꿩이요 성질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꿩이요 놀라면 어떻게 숨는지 아시죠? 어떻게 숨죠? 머리만 가서 숨어요 몸은 그대로 밖에 있는데 머리만 가서 숨고 자기가 숨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잡혀버리는 게 꿩이거든요 이 제자들도 똑같죠 여러분 지금 로마 군인이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잡아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GPS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이때 어떻게 찾아요? 다 사람들 일일이 물어봐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 보내서 수소문해서 찾아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과학기술이 발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수작업으로 하잖아요 이거를 근데도 다 찾아내 찾고 찾고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산이나 광야나 이런 데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요 다 찾아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복판에서 모여서 문만 잠가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 잠가 놓고 못 열고 들어오겠습니까? 로마 군인이 그러니까 이 애들이 진짜로 죄송합니다 애들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진짜 두렵기도 하면서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하고 막 달라마리아 심지어 봤다고 그러고 우리도 빈모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데야 했겠어요? 야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도 되는 거야? 야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 요한 너 말해봐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우리한테 모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뭐 갔는데 진짜로 알맹임 없더라니까? 알맹임이 없어 이걸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헛걸이 밖에 말이 되냐? 그걸 누가 그렇게 해놓냐?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야 되지 않냐? 지금 여기 모여 있을 때냐? 야 그래도 이상하지 않냐? 막 달라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냐? 야 근데 예수님이 왜 거기만 만나주냐? 왜 우린 안 만나주냐? 우리가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온갖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 심란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을 겁니다 참 신기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막 그러니까 음모론도 제기가 되죠 야 이거 지금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거 시체 도난당한 거다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로마 당국이 뒤집어 씌우는 거냐? 유대인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냐? 이런 건 얘기까지 아주 그런 상황의 이 모습들이 오늘 이제 본문의 19절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금 이 장면을 분명하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제자들이 한참 자기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평강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비죠 우리가 여기 성전의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 나타나셔서 우리한테 평강 있으라 한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모르는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신비한 장면을 지금 이 제자들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22절입니다 본문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여기에 헬라어가 엠퓨사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뜻을 알기가 매우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단어가 여러 곳에 등장해서 써져야 이게 여러 문명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나 유추하는데 이 단어가 여기 한 번밖에 안 쓰여 있어요 신약성경에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이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이미 로마제국인데 로마제국 전에 헬라제국이 다스렸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있고 이제 에스더가 대표적인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헬라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제국인데 헬라시대 때 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바울은 이 히브리어 구약성경도 봤지만 헬라어 구약성경이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성경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엠표사우라는 단어를 두 번을 썼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하고 에스겔 37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면 창세기 2장 7절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제 이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9절은 제가 요약해서 읽으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다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 37장의 이 구절에서 뭐가 반복되죠? 생기가 나오고 불어넣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숨을 후 하고 불어넣는 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엠표사우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건 성령의 불어넣음을 받는 것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 37장 9절을 함께 생각하면요 사람은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령이 됐죠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령 죽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다시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불어넣음을 받아라 그럼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산자여 죽은 자여 살았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는 죽은 자예요 지금 나를 쫓아다녔는데 살아있는 자처럼 되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가 설령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죽은 자와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어넣음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예수님도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이게 죽은 척을 한 게 아니죠 기절한 게 아니고 잠깐 달려있다 내려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역이 매달린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임을 당할 수 없는 분이긴 한데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호흡이 끊어졌으니까 장을 낼 했지 그러면 산 사람을 매장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으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불어넣음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표본이 되신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왜? 예수님을 믿은 자는 결국 무엇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도행정보면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잠시 육체의 생명은 꺼져 있는 것 같아도요 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렇죠?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일어나서 다시 살게 돼 있어요 부활의 몸은 우리가 잊게 되잖아요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4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외에 뭐가 뜨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딱 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이미 물 세례를 받으셨지만 이미 거기서 무슨 세례도 받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줄이신 뒤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이제 세 번의 시험을 당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시죠 여러분 40일을 줄이면 저도 40일 금식은 못 해봤습니다 저도 20몇 일까지 해봤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금식을 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우리 사실은 금식을 해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금식을 몇 십일씩 안 해도 3, 4일만 해봐도 아니 하루만 굶어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고 다 먹을 게 생각나고 냄새가 어디서 맡아지고 평소에는 지나가면서 한 번도 냄새를 못 받았는데 난 비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비염이 치료되죠 바로 치료되잖아요 다 냄새를 맡게 됩니다 저도요 제가 태국에서 금식을 20몇 일을 할 때 제가 금식인 상태에서 우리 청년 훈련생들을 밥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참 이상하죠? 제가 그때 금식을 한 13일째인가 했던 그때인데 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맛을 못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밥을 했겠어요? 그냥 냄새만 맡고 요리를 한 거예요 전혀 이거를 맛을 못 본 채로 했는데 나중에 그 훈련 우리 청년 청소년도 있었고 했는데 그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그 이후로도 밥을 해줬잖아요 또 해줬어요 몇 번? 해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까지 한 밥 중에 심지어 그 이후에도 그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한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제가 맛을 보지 않고 금식을 해서 만들었던 그 음식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무슨 일을 경험했냐면요 금식을 하면서 자는데 레시피가 떠올라요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짬뽕을 한 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는데 짬뽕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게시가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볶음밥을 만들 때도 내가 한 번도 충장 이런 걸 해서 볶음밥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걸 사용해서 맛도 안 보고 만들었는데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제가 얼마나 감각이 예민해졌으니까 딱 아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같은 맨정신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음식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헛소리를 하고 지금 변화사회에서도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닐 때 어떻게 해요? 막 여기에 장막을 치고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장막을 치고 있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당하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고 갑자기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예배 때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소에는 절대 고백하지 않을 고백들을 하고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서원들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 왜 그렇게 기도했니? 내가 그 기도 들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그걸 이행하지 않니? 너 왜 순종하지 않니? 그리고 물어보시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닐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40일을 광야에서 줄이시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어도 제정신이 아닐 정말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 그 상황에서도요 바로 사단이 와가지고 뭐부터 유혹하죠? 돌을? 떡덩이 대게라부터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버리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제정신이 아니어도요 사단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게 매번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이제 죄의 유혹을 받으셔도 죄를 지으시지 않은 분이죠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는 낙제야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죠 그렇죠? 기회를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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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없는 사랑이고 신실한 사랑이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결국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단번에 못 이겨도 결국은 이겨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 꼭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제정신이 아닐 만한 그 모든 상황을 이기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면요 반드시 그때는 못 이겨도 주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언젠간 분명히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를 이기게 못하면요 그거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예요 너가 변화되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성령을 불어넣어서 죽은 자도 살리는데 너가 변하지 않아? 이건요 지금 내 믿음이 연약하고 어쩌고 저쩌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 찾아봐야 될 문제는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지 않은 게 우리의 문제지 여러분 거듭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본인의 아들을 죽이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저 천국을 지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 다 거기로 불러 모으실 건데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지 같은 우리를 이대로 놔두고 그냥 너 이제 여기 와서 네 마음대로 또 살아라 여러분 천국 그런 곳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 때 죄와 사망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겠지만 그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그게 항상 이기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기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죠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 앞에 뭐가 나와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소름이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불어넣음의 연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공급이 달라지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는 산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냥 자신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생명이 유지돼요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요 그 음식만 먹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롱할 양식을 구합니다 주기도 모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다 너희가 성령의 불어넣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는 이 땅에서 육신 세상 사람들도 먹는 그 양식만이 아니고 모두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 성령의 교회에게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말씀 그 말씀 그냥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잔소리가 아니라 도덕적인 말, 윤리적인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교회들에게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먹어야 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생존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성령의 불어넣음과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도 산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는데 말씀과 성령의 공급 없이도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죽은 자고요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단번에 이기지 못하겠지만 결국 이긴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신실한 삶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말하듯이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20장, 21장 쭉 읽으면 알게 되죠 예수님이요 무려 제자들을 세 번이나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찾아가가지고 나중에는 물고기 잡는 데까지 찾아가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고 확인해가지고 제자들을 따르게 만드시잖아요 기회를 계속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그 기회를 어떻게 됩니까? 잡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때가 악하니라? 그게 원어로 보면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실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줄 거니까 넌 어떻게 해라?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방탕함 그것들을 멀리하고 너희는 오직 뭘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우리한테 계속 주어진 기회를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다? 잡게 되는 거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기회를 잡지 않아요 잡을 수가 없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이걸 먹으면 사는 게 있어요 그러면 먹어도 살지 못하는 걸 먹는 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이걸 먹으면 사는데 먹어도 살 수 없는 돌을 먹고 앉아있어 물론 돌을 먹어도 생존이 유지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곧 죽지 않겠습니까? 돌을 먹으면? 그럼 내 앞에 음식이 있으면 누가 돌을 먹겠습니까? 음식을 먹겠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누가 돌을 먹고 앉아있겠어요? 누가 이 땅에 있는 만나만을 먹고 있겠어요? 내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어넘음을 받은 자, 성령이 내조한 자는 말씀을 먹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삶 가운데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이상하지만 너의 안에 있는 성령을 굶어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예수 믿은 자라면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정말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면 뭐가 돼야 된다? 말씀과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행위는요 말씀과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힘으로 무슨 순종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도대체 말씀과 성령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우린 다 그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지나가고 지금 제가 원고 넘기는 게 보이시나요? 결국 첫 장밖에 안 하고 지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 요한복음이 이제 20장까지 왔잖아요 이 20장 마지막 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생명을 얻는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과 성령의 불어넘음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일어난 자들 부활의 몸을 입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공급을 받아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정말로 말씀과 성령의 공급을 받아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불어넣으심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거듭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기게 하는 그 자들 승리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승리하는 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고 마지막 날에 웃으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다시 뵙게 되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성령의 불어넣으심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말씀과 성령의 공복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먹는 자들 되게 하고 그 말씀을 소화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공급한 힘으로 순종한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먹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순종하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 성과의 역사에 주셔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사심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부르신 이 땅에서 그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를 받으셔서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펼쳐진 역사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땅과 이 교회 가운데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오니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공급받을 때 하나님 정말 진정한 거듭난 자의 삶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증인이 되어서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며 마지막 날에 주님과 기쁨으로 제외하는 생명 얻은 사람들 영생을 소유한 자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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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